상민이 형 지금 네 번째인가 이사인가? 여섯 번째. 여섯 번째? 저걸 언제 다 정리하죠? 다시 용산을 왔구나. 지금 이사 올 때 귀신들이 좀 있대요. 이 귀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. 사람을 해코지하는 앞길에. 앞길이 있어요. 진짜야? 이제 두 번 다시 안 오겠다. 침이기가 안 좋아. 귀신아 물러가라. 이사. 야. 브라이야. 아유. 잠깐만 형. 잠깐만 냅둬 봐. 정확히 써있지. 바람피우기 직전의 상태. 내가. 약간의 바람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에 빠질 우려가 있어. 형 아까 계속 게스트로 만들자고 그러고. 형 잠깐만 이 형 안 돼. 지고 다 지고. 봐봐 봐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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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